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SK텔레콤, TSMC와 쿠팡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게이츠가 최근 이혼 발표를 했죠. 27년 만에 아내 멀린다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이들 부부의 재산 분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사님 27년 만에 이혼을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이혼을 두고 대체 왜?라는 질문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빌게이츠의 이혼 소식을 들으면서 10여 년 전에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의 빌게이츠 기자회견 장면이 생생히 다시 떠오르는데요. 내셔널 프레스센터에 해외의 특파원들이 쭉 모여있는 언론 어떤 캠퍼스라고 볼 수 있어요. 백악관에서 한 두 블록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당시에 빌게이츠가 기자들한테 했던 답변은 그 당시에 기자들 질문이 지금 당장에 당신이 죽음이 찾아온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장 이 인생에서 못한 게 아쉬운 게 뭡니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빌게이츠의 답변이 내 와이프 멀린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고 죽으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서 분위기를 좀 썰렁하게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빌게이츠와 멀린다 사이의 관계는 인꼬부부로 소문이 났고 두 사람의 금실은 아주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빌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독점 문제로 재개에 아주 비판적인 비난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게이츠가 바뀌게 된 것도 부인 멀린다가 우리 좀 자선을 하자. 인류 사회에 좀 기여를 하자는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서 빌게이츠가 자기의 인생관을 크게 바꾼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훌륭한 빌게이츠 사회 복지사업가로서의 빌게이츠가 있게 된데도 부인 멀린다가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행히 현재까지 어떤 부부 양측의 어떤 비난도 없고 또 불리는 얘기도 없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부들은 서로를 노후를 멋지게 구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비껴주는 그런 이혼이 아니라 하나의 멋있는 졸혼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계의 관심은 20년 동안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재산도 같이 많이 쌓아왔는데 이혼 후에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지 여기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빌게이츠가 살고 있는 지역의 관련 세법과 민법에는 부인과 남편이 50대 50으로 분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쌓여진 재산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분할을 한다. 그렇게 되면 상당 금액의 특히 주식, 미술품, 부동산 같은 것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도 최종까지는 아직까지 합의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변호사를 양측이 다 고용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변호사가 베조스 그러니까 아마존 베조스가 이혼을 전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변호사들이 맡았는데 그 당시에 변호사들하고 지금 약간 다른 것은 그 당시에 베조스를 담당했던 변호사는 이번에 멀린다 회사 쪽을 맡았고 또 베조스의 부인을 담당했던 사람은 빌게이츠를 만났거든요. 서로 좀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당시에 베조스의 케이스를 놓고 보더라도 베조스의 경우에도 상당한 많은 주식을 부인한테 넘겼고 부인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비롯해서 각종 부동산 미술품을 상당히 균형 있게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지금 주식을 기준으로 한 순자산만 146조 우리 돈으로 한 160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주 거대한 분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게이츠 부부가 이혼 발표를 하면서 현재 같이 운영 중인 기부재단은 그래도 계속해서 운영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이혼을 한 상태에서 운영이 제대로 이뤄질까 이런 우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는 마당에 굳이 두 사람이 성명을 통해서 빌 몰린다 재단은 같이 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는 부부 양측이 재단만은 같이 하겠다는 데 의지가 분명한 것 같고요. 바로 이런 대목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이 감정적 결별이나 어떤 상대의 귀책 사유에 의한 이혼이라기보다는 합의에 의한 멋있는 이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재단을 하다 보면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만나야 되는데 정말로 사랑이 식었다면 그때는 갈라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재 미국의 각종 법의 재단 관련법에도 한 번 재단 사회에 출연한 재산도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눴을 때 문제는 현재 이 지금 몰린다 재단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의 많은 자금 도네이션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도네이션이 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 지금 기부 재단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평가를 듣고 있는 몰린다 재단이 좀 흔들리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 소송을 시작한 이후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40분 만에 종료됐는데요. 이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 회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유가 뭘까요? 최태현 회장이 이혼을 할 때 바로 빌 게이츠와 몰린다 같은 그런 어떤 부부상 또 그리고 사회에 기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다시 새로운데요. 아무튼 지난 주말에 최태현 회장이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지금 최태현 회장의 소송은 2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1단계는 최태현 회장이 이혼하겠다 해서 낸 소송에 대해서는 노소영 여사가 응하지 못하겠다 했다가 그것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최태현 회장과의 관계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노소영 여사가 그렇다면 남편을 풀어주겠다. 남편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한 2단계 소송이 있었거든요. 그 두 번째 소송에 노소영 여사는 한 번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는데 최태현 회장은 한 번도 그동안의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어떤 본인의 이혼의 진지성,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 이런 것을 재판부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힘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현재 이혼 재판의 경우에는 대리인들이, 변호사 대리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최태현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던 것은 재판부의 자신의 이혼 진실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주에 최태현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국회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는데 상견례의 성격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제계 요구사항도 함께 가져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최태현 회장이 대한상의를 맡으면서 대한상의가 우리나라 경제계의 총본산, 또 경제단체의 가장 큰 좌장으로 우뚝 지금 솟아 있는데요. 그동안에 전경련이 했던 역할을 대한상의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취임 직후에 정치권을 방문을 하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 정치권 방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단체가 갖고 있는 각종 어떤 재개의 입장 전달이라든지 각종 입법 과정에서의 재개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런 문제에서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에 최근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휘부가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송영길 대표가 확정이 됐고 또 국민의힘도 김기현 원내대표 겸 총대표 대행이 썼으니까 취임 한 달을 넘기면서 국회를 직접 방문해서 상견례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동안에 전임 박용만 회장의 경우에는 규제 해제를 입에 달고 살지 않았으면 국회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큰 성과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좀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또 정당의 리더십도 체제가 상당히 변혁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국회와 함께 재개의 의사를 좀 직접 전달을 하지 않겠느냐.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법이라든지 집단소송조에 대한 의견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의견 전달뿐만이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 그동안에 줄기차게 역점을 두어 강조해왔던 ESG의 어떤 사회운동화, 여기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ESG를 정치권과 또 국민과 재개가 함께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틀을 만들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대만 TSMC가 미국 반도체 공장을 6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한 곳만 지을 예정이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인텔에 이어 TSMC도 미국 내 투자를 늘려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박사님. 한 곳에서 6곳으로 이제 TSMC가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이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을 딱 불러서 물론 영상으로 불렀습니다마는 백악관 주도의 특별 대체 교육과제 하면서 미국에 반도체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 이랬는데 외국인 기업으로서는 대만의 TSMC가 이제 처음으로 바이든의 호소에 화답을 한 그런 모습이에요. 현재 지금 엘라바마에 파운더리 공장을 하나 짓고 있는데 그것을 무려 6개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5개 공장을 더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TSMC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천억 달러짜리 선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미국의 반도체 업계는 상당히 고무가 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반도체 설계에서는 미국이 세계 최고지만 반도체 생산, 특히 칩의 생산에 있어서는 국내 생산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면에서 TSMC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은 미국의 반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지금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도 앞으로의 운명을 파운더리 쪽을 늘리겠다. 그게 미래 먹거리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파운더리의 경우에는 설계자들의 주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패블리스들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주문하는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미국에 몰려 있는데 그렇게 되면 TSMC의 공장이 미국 내의 공장이 더 늘어나면 가뜩이나 지금 파운더리 부분에서는 TSMC의 삼성전자가 크게 뒤처져 있는데 그 격차가 더 커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삼성전자의 고민이 더 깊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드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만의 TSMC가 이 상황을 좀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중국 내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거를 중국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TSMC는 미국에 6개 공장을 짓겠다고 대대적인 발표를 한 직전에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난징에 있는 공장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거기에 차 반도체를 생산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모리스 챙의 구상이기도 했고 난징 공장이 모리스 챙이 만든 공장이에요. 그런데 대만과 중국 양측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만에서는 왜 지금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에다가 공장을 짓느냐 이렇게 대만의회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중국에서는 다 떨어진 기술, 좋은 기술은 미국으로 가져가고 다 떨어진 기술은 왜 대만에다 짓느냐, 중국을 짓느냐, 중국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서로가 날선 모습인데요. 아마도 이것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TSMC가 미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속내가 불편했고 또 조금 저급 기술을 미국이 아닌 중국에 남기는 데서 불편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참여연대가 쿠팡을 고발했습니다. 쿠팡이 판매자들의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참여연대가 아이템 위너라는 체계를 중점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정확히 뭔가요? 네, 아이템 위너라는 게 각 아이템에서 1등을 가리는 겁니다. 지금 쿠팡이 오픈마켓으로 쿠팡에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이 많은데요. 쿠팡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고객이 어떤 물건을 찾았을 때 그 해당 아이템의 정렬 순수에 있어서 가장 가격이 싼 제품을 1등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1등과 2, 3등 간의 차별이 너무 크기 때문에 1등이 판매를 독식하는 그런 상태인데 조금이라도 가격이 낮으면 1등으로 바꿔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각종 아이템이라든지 사진, 이런 다른 업체가 만든 것까지도 전부 1등에게 몰아주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1등하다가 탈락된 업체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번 참여연대에 공식적 쿠팡에 대한 고발은 쿠팡의 또 한 번의 어떤 시험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문제도 있지만 최근 쿠팡이츠의 기사들이 대거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쿠팡이츠, 쿠팡 우리가 지금 배달의 민족, 요기처 이런 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쿠팡이 만든 음식 배달인데요. 여기 쿠팡이츠 배달원들이 탈퇴하겠다 해서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까지 있거든요. 배달 기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쿠팡 측에서 주문을 어레인지해 줄 때 배달 기사가 지금 사정이 어렵거나 다른 어떤 불가피한 사연으로 지금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 대응을 해서 그다음에는 특정 시간에는 아예 배달을 막아버리는 갑질을 하고 있다. 이래서 지금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쿠팡은 한국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가격을 싸게 하고 특히 빠른 시간 배달, 이른바 쿠팡의 로켓 배송, 이런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그 덕에 6월 가에서도 아주 멋있게 상장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쿠팡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 거래하는 직접적인 고객인 배달원들과 또 이렇게 오픈마켓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판매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을 못해준다. 또는 갑질을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상장도 했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만큼 이 대목에 대해서도 좀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사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현재 미국에 상장한 쿠팡이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쿠팡이 상장한 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했고요. 여기에 우리 서학 개미들도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 40달러 초반에서 아주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상장 당시와 비교하면 15% 이상이나 지금 추락한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뉴욕 정시에서 바라볼 때도 쿠팡에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특히 고객이나 판매자 또는 배달업체하고의 관계가 썩 원숙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지금 5조 원 이상의 누적적자가 나있다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주변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